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인천과 대전, 대구에서 시작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택시통합콜센터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인천과 대전, 대구에서 전화로 1333만 누르면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올해 이들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초 서울시와 부산, 광주, 울산 등 다른 광역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2016년부터는 시도 단위까지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단일 콜택시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양장헌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역마다 콜택시가 많아 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면서 1333으로 전화하면 전국 통합콜센터에서 기존 지역별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.